이거요? 이거 우탄 삼성 손님이 법은 그 김현웅님보다 잘할 거야 아마 김현웅님 껴어야 되는데 제가 류페라 먹고 있었지? 아니요 external 호텔은 듣는 거 안 해가지고 근데 저게 저번에 류페라 먹고 했는데 근데 저기 디코까지 해가지고 게임이 너무 빡세서 공부까지 안좋으니까 어느정도는 오더를 해야 좀 어? 뭐야 어? 누구 막을 수도 있어 아 오케이 이거 엠통님이 선내어 해도 돼요? 둘 다 선내어 후반하면 돼요 오케이 포스는 허세가 못가게 까스러쉬 해드릴게요 포스는 입구 잘못 먹었네 아니 여기가 2대2는 잘하는데 상대선은 좀 빌드 이상하게 타가지고 기회가 많아 멈출 수가 없다 형 이거 링마크 멈출 수가 있나 멈출 수가 있나 멈출 수가 있나 흑파이어 지으시고 혁파이어 지으시고 멈출 수가 있겠죠 상대 오버도 하나 딸 것 같은 여기 좀 정신 1오버 빼시고 이거 엠통님 쪽으로 삼질에 한번 갈 거거든요 그거 우리가 받아보고 원성크는 그냥 엠통님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. 노발로. 엠통님 노발로 하잖아 발업했구나. 발업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링만 마크해주세요. 저 아웃이 뗄게요. 아웃이 뗄게요. 아웃이 뗄게요. 패시 울고 가죠? 9시에 울고 가죠? 호타 형님 아니 그래 그때 2명을 이렇게 채팅모드하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별도 상대가 위대했는데 별도 오더래야 상단이 조금씩 더 패시 불편하니 패시 불편한 패시 불편하니 정황추고 9시 9시 가난에 꽉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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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